갑시다 독서야 500개 먹자 제빼 형 두당 3백개 해도 되는건데 우리 먹으려고 어? 먹을 수 있다 마인드로 두당 500개로 형님한테 말씀드린거야 독서야 형이 오도 잘 할테니까 잘만 따라와주면 된다잉 가자 오液! 아 좀잠만 아니 쟤네 다시한데 야! 다시! 다시! 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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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이에요? 리리! 아! 리리! 다시 됐나봐! 어! 다시! 리리! 나갔어? 오케이! 잠시만요! 리리! 말렸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개 말렸다! 뭐 어떻게 된거에요? 어? 상대방이 잘못 들어왔나봐 사람이 잘못 들어왔나봐 사람 잘못 들어왔지? 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 들어왔었나? 파이팅! 파이팅! 독사 그거 알지? 팀플에서는 저그가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거 알아? 아! 형! 아! 그 정도는 알지! 아! 기회 형님! 어? 아! 젤 넣어! 아무리 팀플 못... 예? 알았어! 그쵸그쵸! 그건 이제 완벽한데 왜왜왜왜그러는거야? 저거 안나오셨던데? 응? 뭔소리야! 왜? 그런거 생각하고 리한거 아니야 응 태풍 우리 태풍 우리 주종이었대 저기 태풍 우리 주종이였어 고고 고고 태풍 가고 가죠 가도합니다 나 테란 어? 아이씨 야 독서야 다음부터 상대 쪽에 방 잡으러 하자 인정? 야 상대 지금 그럼 뭔줄 알아? 종족? 상대 점프다 형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형 이거 서로 쌍바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상대 그거야 패싸야 패싸 패싸를 할 확률이 없지 안그러면 투게이트 포즈인데 만약에 비가 안좋으면 안할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기서 그런거 생각없이 패스할수 있는데 형이나 나나 서로 그냥 투베럭 한다음에 드래곤올때쯤에 앞벙커에서 앞벙커로 막아야되거든요 꼭 게임형 이건 우리 초반에 못이겨요 그치 중반타이밍에 가야될 수 있잖아 마리메딕에 치고나가야지 팩토리까지 가야되요 이거는 팩토리까지 간다고? 네 왜냐면 한쪽을 포토로 무조건 드랍 포토로 막을거에요 음 이제 만약에 포즈를 안하면은 팩토리 안올려도 되긴하는데 아마 근데 포즈를 할거 같긴 한데 야 독사 십발하게 된다 네 십발하게 무슨말인지 알겠어 정차를 갈까 가지말까 정차를 좀 있다가 한 12정도 12번째꺼정도로 가시면 될거같은 야 한사람은 정차가면 안돼 그거는 제가 안갈게요 어 독사 니가 가지말고 만약에 테크 시바라 그래갖고 살짝 가난한 곳인데 어 정차가지마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생긴데 테크타운은 경우가 생기잖아 네 너가 테크타운은게 나아 내가 하는거보다 니가 테란주기 때문에 뭐 둘다 테크타운되고 아니면은 제가 형이 형 자리가 좋거든요 아시죠 응 1시간 야 11시저그다 3시토스 패싸 3시패싸 3시패싸야 네네네네네 3시패싸 야 치즈가버릴까 그냥 안 치즈가버리면 안돼요 오케이 그냥 해본말이 리기 막아주잖아 그래서 천천히 가죠 형도 형도 나중에 그 야 입구쪽에 그냥 벙크박을게 복터야 입구쪽에 벙크박을게 그냥 차라리 지금 눈치봐서 형 배럭 너무 앞에다지면 안돼요 형 펑커를 무슨말씀인지 알죠 배럭 배럭이랑 너무 떨어지게하면 안되요 링드라이 까이거든요 응 어 근데 형 11시가 아니고 9시 같은데 왜 링이 안나와 11시에서 구투를 씻잖아 구툰 아니에요 형 9시에요 도망가요 어 맞네 야 저글링 오히려 나한테 쏴줬다 복사야 저글링 오히려 나한테 쐈어 봤지 방금 복사 저글링한테 좀 꼴아막았다 상대 어 어 응 이거 6마리인가 더 다 4마리인가 응 이거 시간 끌면 나만 이득이야 저글링 다 막았다 나한테 독사 응 오케이 오케이 이제 드라 떠있거든요 어 나 가지몰릴거야 이제 나한테 저글링 다 막았어 저글링 9시지 저글링 다 죽었어요 저한테 야 나 갈까? 어디 아 메딕 아니아니 형 메딕까지 아카데미 좀 너무 느리네 형 어 어 저는 지금 메딕 시켰거든요 응 모아서 가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야 말이 좀 많네 천천히 모아 독사야 그러면 형 어 나 일단 나한테 좀 들어오니까 형이 그 셋이쪽으로 지금 치즈 가실래요? 치즈? 아니 그니까 지금 저한테 다와서 어 더 스팀 될 때 같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응 왜냐면 지금 저한테 삼드라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형이 나가시면서 나도 저 형 짓 따라서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야 일단 일단 무릴 것 같아 일단 방어하면서 하자 일단 내 땡 마린이라서 잡혀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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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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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상대 말 꼬라박았잖아 방금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이 어 일단 그 응 저거는 지금 울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독사 너 막기만 막 일단 막는 식으로만 해 나는 너무 많이 왔는데 어쩔 수가 없어 네가 막아야돼 그거 독사 도망갈 것 같은데 이거 어? 근데 펑크가 2개를 박아놨어 2개를 박아놔야되는데 아이씨 막기만 하면 이기는건데 이거 내가 지금 사업밖에 안됐단 말이야 아이씨 이렇게 되면 안돼 이 그림이 아니야 아니 저글링은 나한테 와서 개꼬라 막았는데 입구 쪽에서 펑크 박으면서 사업 돌리면서 그렇게 막아야되 두쪽 다 펑크가 좀 있었네 어 나한테 왔잖아 저글링이 그러면 니가 눈치봐가지고 바로 입구 쪽에 있지 거기다가 펑크 박고 바로 사업 눌러야되 저글링도 나한테 10마리 꼴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펑크를 박아야되는데 너무 늦게 박아야되 음 그니까 아 아 아유 아유 드라가 셋이니까 형한테 계속 갈줄 알았는데 피씨를 형한테 스틸을 안받아보죠 나한테 음 아 아 아 어차피 양 쌍박하고 뭉쳐지면은 이게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거다 그정도로 저거 박았으면 대야를 못 박아서 어 지금도 되게 잘 싸우는데 빼시고 많이 빼시고 요거 오베럭이라서 한번 더 모으시고 제가 보니까 형 지금 그 계속 뽕 뽑아서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몰래 돌아갈까 돈있어? 엄청 잘하네 계속 모으시고 메딕이 뭐야 메딕이 없으면 못들어 이거 헝커에 그 말해주세요 레츠 슈화지 슈 스킨 다시 한번 일단 앞에까지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아 저기 이제 테크 텍스 넘어갈거라 진짜 그냥 두개 조용히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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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울 것 같아 되게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신다 잘 싸우신다 오케이 끝 저거 9시 맞지? 저거 9시에요 토스 끝내는게 낫지 않나요? 토스가 테크가 없나? 뭐 안나오네 다 끊어왔다 형 아 퍼러우린거야 이거 진짜 빌면 이긴다 야 본일이 다크왔어 아 뭐야 형 본질 다크왔네 원래 다크가 너무 안나오고 아 중매에도 다크 아 ㅈㄴ 아깝다 맞게만 있으면 이기는데 이거 펑크 빨리 박았어야 되는데 그냥 눈치봐서 빠르게 펑크 박으면 돼 방금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응 상대가 만들어라 그러자 응? 독사 그래요 방 달라고 하자 그러면 방금 잡아줘 아 아 참 아씨 500개가 못먹는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만들어줘 독사 진짜 내 말만 잘 들으면 이길 수 있거든 내가 오더하는거 그냥 고대로만 따라줘 네 진짜로 내가 내가 주 오더를 할테니까 네네네 응 이게 니가 오더하고 내가 오더하고 만약에 둘이서 섞여버리면 죽도받도 안내릴수가 있어 저거 저거 이제 헷갈릴수있다 어 그러면 안돼 응 쪼금만 와라 쪼금만 제발 쪼금만 와따라 제발 쪼금만 와따라 어 렉빵이야 뭐야 제발 요거 이기자 고고 지지 가자 갑시다 오케이 가자 제발 후 제발 쪼금 떠라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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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떠라 쪼그 뭐야 투쇼그에요? 투쇼그야? 아이씨 저 제가 형 위로가실래요 어 내가 위로갈게 독사 여섯시가 여섯시가 프로토스라는 생각으로 적자가 된다 안걸리게 그 미네라나 보는거 있잖아 안걸리게 응 상대 태프거든 토스 한명 끝내고 앞쪽에다가 해처리 짓는거 할거야 형이 지을거에요 투해처리를 아니아니 우리기지 앞에 우리기지 있잖아 어 어 맘에 막는거 네 네 알겠습니다 고로키 가시죠 응 상대 우리 구두로는거 잘 몰라서 쌍군기 쌍굿인거 몰라서 토스 한명만 끝내면 돼 토스 끝낼때는 게이트 네 게이트 1.4 하면서 컨트롤 잘해주면은 한명 끝낼 수 있거든 충분히 네 구두로는 발업 숙링 퇴근 여섯시에 있다는생각으로 해야됩니다 뺄 때 65 주세요 오케이 좋은 종 상대 테프야 무조건 토스트 한 대 먼저 갈거야 열한시 없어 한시 없어 무조건 토스트 해처리 300도 딱 맞춰서 쉬어야 돼 독사야 정면쪽에 맘에 막는다는 마인드로 네 정리 바로 달리고 다섯시도 없는거 같아 토스트 한 대 바로간다 토스트 한 대 바로가야돼 야 여기 열두시다 열두시 프로브소스처럼 포즈인거 같아 포즈 얘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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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바로와 독사 바로와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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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 독사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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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 보고 앞마당 아 저기 붓자리가 나오네 여기서 괜찮아 괜찮아 핵토리인데요 여기 어 앞마당 짓고 앞마당 짓고 앞마당 짓었는데 응 열두시 오버 빼세요 어 이거 죽어요 어 쌩까기 안되나 쌩까기 하면 할거야 나 지금 근데 지금 포트완성되기준 가야될거 같은데 포트완성되기준 가야될거 같은데 포트완성되었을거 아마 아 이러면은 못들어가 형 이거 우리 링 더찍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맞아 어 근데 지금 펄처 때문에 찍은거야 펄처 때문에 패크타자 저 레어갈까요 어 레어가 열한시 팩토리가 너무 빨라서 이거 아 근데 어떻게 죽자리가 나오냐 택트가 어 저 뭘로 갈까요 내가 히드라 갈게 저 뮤탈로 갈까요 그러면 어 아냐아냐아냐 너도 히드라가요 어 너도 히드라 노레어 히드라 레어 히드라 아 레어 히드라 독타자는 너는 그거 갈거야 너는 드랍한다는 마인드로 해 아 오케이 오케이 독타자는 성크를 안받아도 된다 집중하면 이길 수 있어 내 오버 죽더라도 열한시 뭐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어 그래 원래 형 레이스 떴어어 트레이스 떴어어 트레이스 떴다고 레이스가 벌써 이미 나 형한테 가고있어요 레이스 와 진짜네 소스차 레이스네 아이씨 아이씨 침착하게 침착하게 독사 침착하게 독사 아마 프로듀서는 발질이나 이런거 알꺼야 오 야 투스타다 침착今天 투스타야 일단은 우리 쌍히드라 해서 전 오버서급 찍었거든요 지금 형은 소급을 못 찍으니까 히롤드랍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히롤드랍이요? 아 근데 총 가난한데 럭커가 되게 늦게 찔 형이 일단 히드라 땡히드라 많이 찍고 제가 좀 드론 찍으면서 투까스 팔까요 그러면? 응 코스요 상대 코스요 떴다 아마 코스요랑 그거 할 것 같애 코스요랑 바룩질러 뭐 이런 거 하겠지 아 근데 레이스 진짜 많아요 형 많다고? 장난 아니게 많네 스포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음 스포호하자 어 저글린 저글린 네 먼저 쪽으로 할게 제가 럭커옵을 할게요 응 어 글런 나온다 아 빠르다 너한테 가? 아 스펜트 나왔어 12시에 물론 amaan 준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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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이제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음 어떻게든 막으면서 럴커만 뜨면 몰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안전다 맘에도 있다 저 시드라 가지고 왔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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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네 아 아 아 아 아 대응을 너무 늦게 했다 아 아 아 아 아 드랍도 저희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섭지만 한번 뛰어봐 야 뭐야 이 머리 위로 드랍을 한번 가봐 한번 가봐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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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아깝네 뭔가 투저구가 걸렸는데 뭐 저렇게 상대가 저렇게 나왔으면 저렇게 하면 존나 불리한거 맞지? 와... 아 빡세네 아 토스 혼자 있었으면 우리 둘이서 무조건 죽였을거 같은데 그치 일단 요거 하나부터 이기자 까비까비 생컨부터 형 역전합시다 응 생컨 어떻게 놔둘까요? 응? 생산 누가 할까요? 생산 니가 하는게 낫지 않나? 실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생산하는게 낫거든 네 저는 저그데토스는 빌드를 아예 모르고 다른거는 다 할 줄은 알거든요 형님은 뭐 어떠세요 다른 종종 좀 다 알고나 야 차라리 그냥 내가 생산할게 그래요? 괜찮으시면 형이 하시죠 응 나 아무튼 내가 하는게 맞는거 같아 네 저그다 하... 저그다 종종도 최악으로 나오는구만 왜 이렇게 안 뜰까 왜 이렇게 안 뜨네 제발 상대가 차라리 테란 난게 낫겠네 아 테란전 편하세요? 어 저거다 저거다 와 저저 어... 저기 누가 칸이지? 펙친이가 생산이야 형님 저저 잘하세요 아니 아 잠깐만 저저저는 한번도 안해봤는데 한번도 안해봤다고?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초반에 링 꼽으시면 일단 그걸로 뭐 주지는거 아닌가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형님이 일단 뭐 원하신대로 빌드하시고 의도 저한테 딱 오다 내려줍니다 어떻게 써라 병력을 알았어 공격적으로 써라 이런거 해주시면 제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응 쩌저라서 쩌저는 생컨 쩌저는 제가 처음 떠본거 같다 생컨 쩌저는 빌트빨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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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뭐 서치빨이랑 서치빨이랑 그런게 다르지 빌드 뭘로 가실까요? 형 본진시비투 갈거야 예? 본진시비투 땡링? 어 링하면서 루프탈 갈거야 루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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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에선 그렇게 한게 나 네 왜냐면 다섯시 쪽에서 뭐 흐르날라거든 아하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네 원서치 당한단 말이야 내가 네 자 루프 루프탈 과연 뭘까 상대는 상대는 12투 안맞는건 아닌데 제발 와 이기고 있다고 이기고 있다고 맘 편하게 수비업하진 않겠지? 할수도 있지 아 이기고 이끝 이기고 이끝 이끝 인사 복사 선레어 간다 아 선레어예요? 발업 아니고? 선레어발 레어발이야 레어발 저거님 다 보여지 말고 조금만 가 육림만 달려 일단 육림만 대각으로 대각으로 가면 되죠 오버 안만난거 보니까 대각인거 같거든요 추가는 언덕 위에 세워놓을게요 랠리 잡아주시면 될거같아요 랩이 안만난거 보니까 저기도 시비하긴가 보다 링이 안맞아 일단 모아뜨기 할거니까 어 링이 왜 안나올까 응 정찰하면서 침착하게 독사 급할거 전혀 없으니까 안마당 정찰 정찰만하고 빼 다섯씨네 다섯씨 다섯씨네 오버를 형이 링 언제 뛸거 어 저기도 링을 정찰하네 링 발업돼있어요 저기는 어 야 빌드사람이 시켰다 독사 형이 이제 달리라고 할때 달릴게요 어 발업 3초 남았어 바깥에 있는거 숨겨주고 달릴까요 달려 어 쟤네가 먼저 오는데요 어 달려 달려 저거 나가있는거 뒷방 갈게요 그러면 어 어 저기도 올링이다 올링이야 형 아 엄덕에서 막고 뒷방 걸거로만 싸워 엄덕에서 막고 뒷방 걸거로만 싸워 오케이 오케이 수비적으로 해 본진거는 수비적으로 어 랠리를 좀 살짝 뒤로 해주세요 응 또 뒤로 야 마당 없잖아 올라가 올라가 정찰만해 두로 몇마리만 죽여줘 그럼 끝난다 야 올리링이네 끝났네 야 독사 본진 막기만 하면 이긴다 독사 괜찮아 괜찮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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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나면 싸워 우리군지 우리군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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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뭐해 본진에 있잖아 독사야 스파이프 안들리니 형도 썩고 다가주시면 될까네 야 본진에 링 한마디 있잖아 링 야 링뭐해 독사야 아 형 스파이프 안들려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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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프 안들린다고? 갑자기 형 소리 지를때 스카이프가 깨지는데요? 하하 하하 다 땔퍼냈 하하 말이 안들려요 형 막 소리 지를때 하하 하하 근데 형 저기랑 형이랑 생각이 똑같았네요 아니지 다르지 다르긴 한데 어 저기는 이제 완전 완전 땡링이었고 그죠 땡링이랑 선 레어발이랑은 아예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른거지 야 스카이프 다시 연결하자 독사 아 근데 지금은 깨지는게 없는데 뭐지? 소리가 커지면 깨지는건가? 지금은 문제없거든요 어 잠만 다시 한번 걸어보자 그래도 어 잠만 다시 걸어볼게 네 여보세요 오케이 잘 들려 이제 네네네 지금 문제없어요 오케이 가자 아 진짜 아 진짜 잣 될 뻔했다 진짜 농담 아니고 하하 하하 빌드빨에서 아예 먹은거야 저게 우리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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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쪼그련데미거든? 네 독사야? 네네네 한번 이겨보자 저 메카일까요? 잊고맞고 아니면 화유할까요? 잠깐만 상대가 쪼렌이니까 좀 쪼테 아니면 쪼저 셋 중에 하나네 봐봐 음 음 메카닉 음 메카닉 갈까요? 메카닉 구두로 막을 수 있어? 쌍.. 아 쌍구디 막을 수 있어? 쌍구디? 응 근데 이게 마린이 밖으로 나가서 아마 원마린만 안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린 어 그거 걱정이시면은 그냥 바이오로 갈게요 그러면? 어 그게 나을 것 같애 아 오케이 안으로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형이 질럿 어떻게든 마메랑 질럿이 뭉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알지? 어 네 근데 응 상대가 메카닉일 경우가 문제잖아 상대가 메카면 그죠 우리가 못 이기지 사실 테라 안나오길 바래야되는거죠 우리는 응 일단 형이 정찰할게 응 상대 일단 쪼렌이야 일단 마메 일단 마메 마린 메딕 모은다는 생각으로 해 형이 질럿으로 어떻게든 카바 쳐줄테니까 네 상대 쪼렌 이번게만 이기면 서치 갈까요 말까요? 가지마 너는 가지마 그냥 맘에 최적화해 네네 여섯이 없다 형이 형이 형은 서포터야 이번판은 서포터를 해줄테니까 만약에 투적일수도 있어 그래서 형한테 달리는 경우가 올수도 있다 차라리 투적의 가 이네요 우리는 저그 한명 저그 한명 저근데 하아 야 가스통 다 안빼다 가스통 다 안빼 레어간다는거네요 어 레어간다는거는 한쪽이 투적일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투적일수도 있고 한쪽 투수가 아니 크롭 정찰이 안왔으니까 투적일수도 있겠는데 투적이다 투적어 독사 너 막아 무조건 막기만 된다 독사 한쪽이 링이 안보이거든요 어 한쪽이 한쪽이 그거일수도 있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구투 형 막을테니까 독사 어떻게든 너 맘에만 앞두면 된다 무슨말인지 알지 네 열한시야 너 신경쓰지말고 어 너 신경쓰지마라 형 신경쓰지마 하 원 till 어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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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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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씨다. 네. 왔어요. 잠시만요. 태어나서 만나요. 1시 시야땅보 1시 1시 신경 써 1시 시야봐줄게 시야 너 9시 마무리해 독사 독사 9시 마무리해 형이 그만은 1시 쌀쌀 찌시고 제가 남은거 마무리할게 아직 안보였어요 이제 나올거야 아마 이제 네 마무리하고 나서 저 올림 바로 뒷방 가라 독사 네네네 시야 확보 어딨는지 봐 네 제가 셋이서 볼게요 오케이 마일로 갈게 네 아마 한 방울 묵지게 나올거야 아마 9시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응 테크 탄다 테크는 의미 없어 내가 왜냐면 포토캐론을 안졌기 때문에 9시만 마무리해 독사 테크는 지금 의미 없거든 나한테 9시만 마무리고 저 레어 탈까요? 아니아니 너 올림 링만 해 독사 응 형이 테크 탄다 올림 링 보러 알지 상대 드라쉽 쓸 수도 있겠어 스쿱 저글링 다 펼쳐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나 다크 갈거니까 어차피 상대 디스틱 없잖아 어차피 상대 디스틱 없잖아 아 저 어 형 그 저기 뭐야 배럭있다 형 분직 속에 배럭있어요 지금 어? 응 형 저 테크 너무 타고 싶은데 안돼요 테크 너 럭커가 그럼 럭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맘에 조심하세요 맘에 야 무리하면 안돼 독사 네 형 시간 끌고있어요 뒤에서 제가 포로업 돼있어서 이거 시간 끌 수 있거든요 포로우로 스캔 될 수 있어? 병력 안쪽에 다있지 얘네 네 형 그거 좀 뒤로 빠지면서 잘 못해 싸워 싸워 어 아니다 아니다 빼자 빼자 올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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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그냥 스캔 쓰기만 해 독사 어 오케이 형 다크 쐈다 지금 스캔 한 번 뿌렸어요 어 형 이거 막혀있어 어 봤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시야만 계속 봐줄게 시야만 그 포로우로 여기다 시야밝혀 놓을게요 어 들어주심 야 테란 살았냐 아 아니요 죽었어요 계속 흔들어줘 가빈 한 번쯤은 한 번쾌 아 모르는 아 아 아 아 어차피 원스캔이잖아 먹었다 나이스 이겼다 독사야 이겼어 독사야 이겼다 어 왜지 안치나 이겼어 페페숭숭숭 독사야 이겼어 이겼다 페페숭숭숭 수고와 페페숭숭 빠 수지른다 오우쉐잇 우메이드 이우형님과 박석윤이 페페숭숭 0전승 을 만들어내는다는 여러분들 드라마같은 영화같은 스토리 세명형님께서 오백해서만 감사드립니다 형님 저번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짱마이구 감사합니다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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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절로 압박됐다 아 감사합니다 새옥바람님 아 아 아 아 올리 쉣 야 야 야 이런 드라마가 어딨냐 예 사실 우리가 어 일부러 두판 접어준거 아닙니까 아 어 그건 아니야 으흠흠흠 어 독사야 그건 아닌거 같애 어 존나 빡세기였다 진짜 와 으아 야 너무 극적 너무 극적으로 이기니까 너무 기분좋다 독사야 저 이게 페페 승승승은 쉽게 나오는 스코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쉽게 나오는 스코어가 아니야 어